왕초보 영어회화 영어 문장 연속 듣기 Who is she? 묻고 답하기 그녀가 너의 엄마니? Is she your mother?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녀는 나의 어머니야.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야. She is my sister.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녀는 나의 할머니셔. She is my grandmother. She is my grandmother. 그녀는 누구니? Who is he? 그녀는 나의 아버지셔.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셔. 그녀는 나의 남은 그녀는 나의 미소해. Who is he? 그녀는 나의 할아버지셔. 그녀는 예쁘니?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그는 키가 작아. 그녀는 키가 커. 그는 잘생겼어. 그녀는 어려. 그녀는 잘생겼어. 그녀는 좋아. 이분은 나의 아빠야. 그는 사려 깊으셔. 이분은 나의 고모야 그녀는 똑똑하셔 이쪽은 나의 친구야 그는 말하기 좋아해 이쪽은 나의 사촌이야 그는 다정해